인구 소멸지역인 가평,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자리 개선 등 지역 성장 전략이 절실한데요. 김동연 지사가 해법을 찾기 위해 가평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슬비 기자가 전합니다. 가평은 펜션과 캠핑장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무등록 캠핑장 이용자들이 많아지며 합법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지 캠핑이나 무등록 야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핑장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예약 손님을 받기가 힘들어요. 단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합법적으로 운영하며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김동연 지사가 7번째 마스온토크 행선지로 가평을 찾았습니다. 가평의 지역 성장 전략으로 관광 활성화를 꼽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김동연 지사는 무등록 캠핑장에 대한 질의에 단속뿐 아니라 등록해 운영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우리 특사경으로 하여금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단속과 조사를 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단속뿐만 아니라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관광객 유입뿐 아니라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함께 고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현안 등 의견을 교류하며 해법을 찾았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